자 81번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포상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1번 또 자기가 위반행위 해놓고 위반행위 한 사람이 신고하고 포상금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범이 내가 살인했다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런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고요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가짜 이름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안 줍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X가 아니고 맞는 말이죠 아니할 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 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기록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2번입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정은 9억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임시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임시표준대계 임시표준대계 권해 영덕대계를 먹으라고 권해야 되는데 영덕대계 대신에 임시로 표준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학력 계약경 신용권 권리금 해수기예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하거나 또는 집합제한 집합금지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 했는데 대학력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됩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적용 안됩니다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이거 적용 안됩니다 권리금 해수기예는 권리금 권해 적용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권장 적용되지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월차임 산정률 전환 제한 적용 안됩니다 월차임 전환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차임 전환율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또는 1할 2푼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적용됩니다 권장되지 않는 거 3개네요 아 적용되지 않는 거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억 초과 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표준대계 권해 적용됩니다 자 다음은 8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3천만원 이한데 천만원 받았다 받을 수 있죠 3천만원 이하니까 연수교육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니까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하나면 둘 중에 하나 하나면 250만원입니다 개별기준 250만원 받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사용하고 양도 대여하고 같은 말입니다 1년에 천만원이죠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500만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천만원인데 3천만원 이하니까 2,500만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이런 패턴이 출제됐습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승고형이 출제된 거고요 자 다음은 84번입니다 포상금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입니다 자 갑과 을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A, B, C, D E까지 있네 E까지 자 그러면 갑은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A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A에 대해서 가태료 천만원 부과했다 가태료 천만원 가태료 금액의 20%입니다 포상금은 200만원입니다 한도는 천만원이죠 이거 200만원이고요 200만원 니어는 허가 받지 않냐고 거래계약 제결한 B를 신고하였고 벌금 1억 받았다 벌금을 1억 받든 얼마를 받든 이거는 포상금 50만원입니다 50만원 50만원 을 5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디겟 부동산 등의 거래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시를 신고하였고 가태료 500만원 부과했다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리얼 갑과 얼은 공동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D를 신고하였고 D는 가태료 1억 부과 받았다 1억 1억이면 가태료 금액의 20%면 2000만원인데 한도액이 1000만원이죠 한도액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고 1000만원 가지고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공동으로 했으니까 500만원씩이네요 500만원씩 자 그 다음에 2입니다 2 얼은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2 2를 신고하여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이행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으로 5000만원 부과하였다 이행강제금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갑은 700만원 얼은 60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계산하는 것 시험에 3번 출제됐었습니다 거짓 해임허가 6개가 보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음은 85번입니다 85번 틀린 것입니다 우선 면제 서울에서 주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이니까 1억이라도 5천만원 5천이라도 5천 3천이면 3천만원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다른 단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그게 최우선 면제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세용화 김포는 과미력제권역하고 똑같습니다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 절상이 아니고 절하죠 4천3백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미력제권역하고 똑같습니다 안산 광주 바주 이천 평택의 경우 7천만원인 경우 2천4백이 아니라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하면 2천3백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천3백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 옹진군 강화군은 기타지역이기 때문에 2천만원에 6천만원에 2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자 다음은 8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작년 시험에 6 30 30 숫자 가로안에 넣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번 정정신청을 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1명이 신고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5번 신고관청은 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되는 경우 몇 개인가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는 첨부안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시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시에는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암기프린터 51번에 있고요 자 다음은 88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월차임 30만원 또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갱신 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증가함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만 신고 대상입니다 즉 광역시 경기도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5번 주택임대차 계약 임차인은 전입신고 한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신고 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만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년 이하 포상금 지급 대상 이면서 1년 이하 2000여기나 천만원 이하 벌금 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유사명칭 사인검지 1년에 천만원 맞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임시중개 시설물도 1년에 천만원 맞죠 양도 대여하면 1년에 천만원 포상금 지급 대상 맞네요 D급 맞고요 리얼 계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한 경우 1년에 천만원 포상금 지급 대상 맞습니다 두 개 포상금 지급 대상 맞다 두 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인검지 하면 1년에 천만원 맞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요거는 3년에 3천만원 포상금 지급 대상 입니다 따라서 1년에 천만원 이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 2개 2개 ㄷ ㄹ 2개 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무부양 광시 공시 7개 가 되겠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 계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시 공시 계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 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 에 있습니다 90번 주택 임대차 신고 등이 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 입니다 거짓 신고 하면 주택 임대차 거짓 신고 포상금 지급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을 자진 신고하면 가태료 감경 면제 대상이구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신고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광역시 경기도 관할 구역 외의 군정에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니다 5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 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죠 네 그래서 공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구요 91번 91번 옳은 옳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하면 500만원 이야기가 틀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해제 신고는 계획 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가 해제 신고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 등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 해야 된다 X 입니다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 다라도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 에게 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해제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 이고요 92번 입니다 9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다 해서 X 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인연 입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소위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 으로 합니다 이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정책심의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깊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해의계체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의계체 전달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위촉합니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위원장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정책심의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일시사행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상가 모두 2번 상가의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으나 차임은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경 현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기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 아니고요 4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의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 등록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8례입니다 8례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 값이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틀린 것 투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지득 현황 부동산 가격 통량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비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시 도지사는 취합하여 취합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매월 1회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지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95번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개혁공개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소방 배수 소음 이거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죠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교육시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진동 세부 확인사항은 X로 하겠습니다 수도 세부 확인사항 일조량 판매 의료시설 기본 확인사항 열공급 세부 확인사항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도대주 교판 도배는 아니네요 도대주 교판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죠 이거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따라서 기본 확인사항 4개 세부 확인사항 8개 세부 확인사항 1, 2, 3, 4, 5, 6, 7, 8 이게 하나니까 8개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이렇게 X되어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인데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개혁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없는 게 세부 확인사항 답 4번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혁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제 요약집을 가지고 아니 우리 요약집을 요약집에 보면 이게 다 나와있죠 기본서에도 나와있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6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거는 그냥 틀리보라고 냈는데요 비협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과거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개혁공개사 인적사항입니다 즉 개혁공개사가 토지거래허가받아줄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개혁공개사가 해줄 필요 없죠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공개사 인적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그럼 뭘 기재하냐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 다음에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비업 한계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7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거짓 해임 거짓 해임 허가 6개입니다 여기 대상이면서 가태료 감경 면제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6개 감염 받을 수 없죠 거짓 신고하면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감면 받을 수 있네요 계약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기는 한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감면 받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허가 받으면 이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의 토지 지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니까 가태료만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조금 어렵죠 이건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98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 체계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려는 자에게는 30일이 아니라 25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받은 신고하려는 계획공개사 등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할 때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0일이 아니고 25일입니다 2번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은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된다 3번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증정 신청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5번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후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회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신고하려는 자에게는 30일이 아니고 25일입니다 다음은 99번입니다 분묘기지권 옳은 것입니다 2001년 1월 13일 당시 20년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치득에 관한 종전간섭을 가지고 시효치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데 주장할 수 있다 95년도 설치해서 지금 2020년이라면 이미 20년 지났기 때문에 시효치득할 수 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효치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에 있습니다 이제 지료를 지급해야 시효치득의 경우 아니 점유하는 기간 동안 있는데 점유하는 기간 동안이 아니라 청구한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시효치득의 경우 청구한때부터 지료를 지급하고요 나무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는 분묘기지권 성립 한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무덤 뒤에 사성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사성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혈액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분묘의 존속기간은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연구무안이 존속된다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이면 경구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기 때문에 분묘는 특수 공작물이죠 그렇지만 연구무안이 존속된다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이 계약 이 외의 원인으로 지득을 한 경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해도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5번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적이 아닌 비규제적인 경우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6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에만 주택 지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 딱 6억인 경우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 자, 그래서 10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국 처칠이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면서 승리를 하기 전에 국민들이 그랬죠 네버, 네버, 네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3회 시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백선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